뭐든지 필요한거 있으면 불러. 나 멀리 안갈거야. 통학버스 온다. 어디? 어라? 이거 내 책인데? 발표시간이 쓸라고 갖고 가는거에요. 할머니가 읽어주셨던 책이죠? 내가 좋아했던 책이야. 왔다. 가야지. 자, 여기 있어. 그런데 너 절대... 아빠가 너 사랑하는거 알지? 저도 아빠 사랑해요. 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. 갈거니 안탈거니 학교 안갈거야? 뭐해? 도로시 헤리스 아줌마 맞죠? 전 포레스트 검프에요. 전 포레스트 검프에요.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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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